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했는지 3년째 되는 날인거 같아요 3년이란 시간을 거의 매일한거 같아요 매일 제가 블로그를 한 10년 했거든요 이게 제 성격인거 같아요 저는 좀 더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거 같아요 앞으로 제가 아무리 안해도 한 10년 내지 20년은 더 할거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항상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또 흘러갑시다 이게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보면은 요날 눈 왔죠 눈 오고 제가 오후에 몇군데 갔던거 같아요 이분이 일주일 전에 애기 갔을때 입색이 좀 종쳤었는데 지금은 입색이 풀립니다 왜 물을 줬으니까 항상 아침에 봤을때 이 색깔 나눠져야 됩니다 신촌은 연하고 중간은 진하고 밑에는 더 진하고 요런식으로 이게 지금 오후의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색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도 오후라도 좀 더 신촌은 확실히 연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자 위로 가면서 마디가 짧아진 이유는 물도 있지만 온도도 있습니다 온도가 안맞아도 위로 가면 갈수록 마디는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항이 물로 인한 작항인가 아니면 온도로 인한 작항인가 이거를 농민들이 좀 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느낌 자 지나가면 되고 잎이 뒤로 좀 쳐진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대가리에 문제가 온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자 어 항상 신초나 잎은 좀 들고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왜? 활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자 이분은 좀 더 잎이 둥글죠 뭐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자 항상 제가 표현하죠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을 막으라고 자 바람을 바람만 막아줘도 확실히 균 균병에 폭발점을 잡아낼 수 있다 시약점과 폭발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물을 줘야되나 온도를 바꿔야되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 요 앞에는 잎이 이렇게 안으로 말렸잖아 이게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때문에 말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에요 신초만 나와준다면 또 지나갑니다 음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문제인가 아니면 하 큰일 나다 이런 문제인가 이거를 좀 구분짓고 빨리 대처를 하는 뜻입니다 인간사와 같아요 아니요 지나갈 수 있는건 지나가는겁니다 저는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니면 크게 얘기를 안해요 근데 제가 먹고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로를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거 같아요 자 그런 느낌 자 지나갑니다 음 한번 보죠 이분도 이제 여기 구멍 뚫어놨다 여기도 덮어놨다가 삐끼고 그 다음 이제 신초가 좀 문제가 왔었어 근데 지금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 이해가 되죠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이런 느낌 자 덮어놓고 키우는게 잘못된건 아니에요 근데 온도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달라는겁니다 자 온도가 흔들면 식물은 세포가 약해져요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세포가 약해진 상태가 심각하게 가버리면 결국은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자 그런 느낌 일교차에서 어마어마한 2차 피해가 온다 그런걸 좀 더 생각을 해주세요 여긴 지금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뚜껑이 없다는거지 뚜껑이 있고 없고는 분명히 장단점이 나옵니다 확실히 뚜껑이 없는 집이 잎이 더 크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 습에 영향을 받는거 같아요 자 그런 느낌 자 뭐 크게 문제는 없고 10마디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이건 지나가면 되는겁니다 자 이분은 다른 분이네 여기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딱 보면 느낌 옵니까 아 물이 빠진다는 느낌 물이 빠지면요 이게 좀 통통하다는 느낌에서 좀 뭐라 해야 되지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 느낌 그리 저는 음 웬만한 물을 주면서 키워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물 여하에 따라 작물체내 양수분에 분명히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 그 느낌 자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농가가 온도 고온과 저온의 일교차 이 온도에서 좀 더 더 2차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농민들 업자들이 자 살려 살름시켜놓고 수정하기 전까지 물 주는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여러분도 물 먹지 마세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 줄건 주면서 어 달래가 키워라 이게 제가 어 보는 부분이요 자 항상 정석이지 정석 물을 가감을 하면 돼 물을 많이 주니까 문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이 1,2분 주면 어때요 그 물로 인해서 식물의 세포가 바뀐다면 줘야 되지 그런 느낌 자 이것도 똑같고 아 나는 순을 안 칩니다 아이고 너무 잘 끄면 순을 쳐야지 격가지를 잘라 내야 되죠 이런 느낌 좀 더 식물이 원하는 거 식물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생각해봐요 순을 다 남겨놓으면 온도를 뜰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세포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런 느낌 자 그런 걸 좀 더 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떤 조건이 가장 식물이 이상적으로 클 수 있는 조건일까 그런 느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심메다우스 한동이 2천만원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물을 안 주거나 온도를 뜰자 했을 때 갈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더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천천히 했다 먹고 산다 뭐 천삼백 천오백 했다 어허 오예 뭐 이런 느낌 말고 어차피 우리가 선배고 우리가 흘러가는 업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천오백 이상 2천만원 거기까지 우리가 선을 끄어줘야지 우리 후배들의 인생이 바뀐데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천오백 이상 했다 그러면 그 재배법을 제발 좀 공유를 좀 해줘봐 봐요 저를 불러주면 제가 가서 이 다 자료화를 다 만들어드릴게요 이런 느낌 그런 걸 좀 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나가면 되고 음 얘도 뭐 지금 심어놨고 그냥 살리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살리면 되고 자 살음 어 물 온도를 맞춰서 살려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됐고 특별한 거 없죠 이게 이제 반비닐 느낌 반비닐 자 이런 거 좋아요 음 순간적인 바람의 변화를 잡아주는 건 이렇게 반비를 해놓으면 정말 좋다 음 잘 크죠 자 지나가면 되고 어 이쁘게 해놨네요 자 아무튼 계속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번 끊고 갑시다 한번 끊고 가